전쟁 승리 일흔 돌쇠 즈음하여 우리나라를 축하 방문하고 있는 세드게이 쇼이고 국방상을 단장으로 하는 로시아 연방 군사대표단. 김성은 동지께서는 쇼이고 국방상과 반갑게 상봉하시고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었습니다. 석상에서 쇼이고 국방상은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 보내온. 훌륭한 친서를 보내준 뿌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하시면서. 뿌리 깊은 졸어친선의 역사를 감히 깊이 추억하면서 국방안전분야에서 호상관심사로 되는 문제들과 지역 및 국제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 쇼이고 국방상이 성의권 마련한 선물을 올렸습니다. 기념품을 쇼이고 국방상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종료한 계기에 이루어진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새세계의 요구에 맞게 전략적이며 전통적인 조로관계를 가일층 강화 발전시키고 새세계의 요구에 맞게 전략적이며 전통적인 요구에 맞게 됩니다. 그로는 9-11 성도가 저와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잘 kilogram.